우리의 최고장 한번 찍자 이렇게 열심히 해봤습니다. 오늘 참 예뻐요. 관객의 사로잡는 뛰어난 연기와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댄스는 물론 이 가슴을 울리는 폭발적인 가창력까지 3박자가 완벽하게 준비된 뮤지컬 싱글즈 흔인 열풍이 예상이 됩니다. 정말 잘 만났다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제가 너무 늦게 온 게 아닌가 이쪽으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되게 열심히, 기분 좋게, 행복하게 하고 있었습니다. 끝나는 청춘 남녀들의 현실을 유쾌하게 풀어줄 뮤지컬 싱글즈 많이 사랑해주세요. 모든 문장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참 보기 좋고 또 그렇습니다만 사실 게릴라데이트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거든요. 김정민 씨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정말 좋게 생각합니다. 왜 물어보죠? 조금 빨리 화해하시길 바랍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저희들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. 네,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내가 바라는 건 사랑뿐이야 나 갖고픈 건 그 마음이야 부탁해요 널 외롭게 들지 말아요 나를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 사랑한다 해뜻한 말 하나 아세요 여자는 오직 사랑은 없고 산다는 걸 내가 사랑한 건 그대뿐이야 내 마음 다 주 한 사람이야 더 이상 날 기다리게 하지마